보호망 삼성생명입니다. 삼성생명 지금 2월달 1월달 수술비 160만원으로 정말 핫 이슈가 있잖아요. 3월달에 또 어떠한 신상품이 나왔는지 저 보호망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제 잘생긴 얼굴 안보인다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다음시간에 깔끔하게 해서 보호망이 얼굴을 내비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생명이에요. 일단은 요즘에는 삼성생명이나 삼성화재나 상품이 매우 좋은 것 같아요. 자 3월에는 통합암으로 새롭게 탄생이 되는데요. 감옹건강보험 S2가 신상품이 나옵니다. 자 이 상품의 가장 큰 장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은 통합암이 최대 44회에 우리가 손해보험 열하나 또또암 M사 같은 경우 30회까지만 보장이 되잖아요. 근데 웬일이야. 삼성생명에서 뼈 44회나 보장이 되고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반복암으로 일단 반복암치로 일단은 10년간 보장이 되는 게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에요. 다빈치 로봇 아이 로봇 수술 이 부분도 일단은 보장이 된다는 거죠. 또 하나 95세 만기로 연장이 되었고요. 황금률 상승으로 인해서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삼성생명의 경영인 정기보험 이거는 뭐 이제 우리 사망보험을 위한 대표들 CEO 대표들이 가입하는 건데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기 보시면 암에 강한 요즘 삼성생명 생애 보장 보험이에요. 여러가지 신상품이 출시가 되었다는 거죠. 자 2집단용 3월달 삼성생명 상품 개정 소식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3월에 통화암으로 새롭게 출바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전에 160만원 수수비도 있었지만 그거 외에도 다모음, 경증, 간편 보험이죠. 이런 부분들도 일단은 출시가 되었다. 그래서 통화암 부위별로 44회까지 보장을 봐야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암 집저치료비가 최장 10년간 보장을 봐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한 1인실 입원시 54만원도 같이 넣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삼성생명의 신개념 보장 보험이에요. 생애 보장 보험, 건강보험으로 생로병사 피로자금도 완벽하게 해낼 수가 있고요. 뭐 CEO 정기보험 이거는 사람들이 잘 가입을 안 하다 보니까 특히 유튜브 쪽으로는 우리 대표님들이 있으면 저한테 보험한테 연락 주셔도 되겠지만 거의 대부분 일단은 우리 대표님들 외에는 거의 암보험, 건강보험 가입하다 보니까 정기보험 정해진 기간 내에만 보장받을 수 있고 전액, 내가 납입한 전액을 경비 처리를 할 수 있는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어른이들 위한 종합금융 상품이에요. 예전에는 어린이보험, 또 어른들이 가입할 수 있는 어린이보험 많이 가입했는데 받으린 건강보험도 나왔고요. 또한 치아보험이죠. 치아보험 또한 치아보험의 형식적인 솔루션이죠. 그래서 삼성치아보험 같은 경우는 보장 한도도 높고 보험료가 낮추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한다는 겁니다. 간편 치아보험도 1년 이내만 고지상이다 보니까 1년 이후에 치료받는 사람들도 일단 고지 안하고 가입하셔도 큰 문제가 없다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삼성세미원 대표 단기나 종신보험이에요. 더 행복한 간편 더 사랑한 종신보험 이런 부분들도 큰 메리트가 있다는 겁니다. 나의 두 번째 암보험이에요. 44종 통화암 사사건건 보장이죠. 최대 12번까지 암진단금이 나오고 전의암도 13번까지 소외감도 11번 그리고 양성신세물도 6번 총 다 합쳐서 12번, 25번 이제는 37번, 42번, 40번 이렇게 총 40회까지 보장을 봐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20번, 44회까지 보장을 봐야 할 수 있다는 거죠. 암산이 약해서 암보험으로 10년간 보장이 된다는 거죠. 암 5년 생교율은 암 완치율이 아니다. 그래서 일반암 2첩 갑상소암, 기타피부암 일반암 2첩 갑상소암, 기타피부암 400씩 그리고 일반암 2첩 그래서 갑상소암, 기타피부암 최대 400까지 일반암 최대 2천만원까지 그리고 10년까지 쭉쭉 보장을 봐야 할 수 있고요. 일반암 반복으로 10년간 최대 2억까지 물론 10년간 보장받기에는 매번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솔직히 쉽지는 않아요. 암치료란 암수술, 항암방사선, 항암약물 이런 부분들이 암치료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다빈치 레보아이 수술이에요. 최대 2천만원 요즘 암수술을 로봇으로 많이 하니까 그래서 암, 특정암 제외가 다빈치 레보아이 로봇 수술 최대 천만원이고요. 이거 외에도 암, 특정암, 소액암 포함해서 다빈치 레보아이 로봇 수술 최대 천만원 그래서 2천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비급형, 항암치료만 준비해서 될까요? 아니에요. 전액 본인부담금 항암치료까지 준비를 하셔야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급여, 항암치료도 횟수, 기간, 용법, 초과시 전액 본인부담금 해야 하니까 이 부분들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급여에 일부 본인부담금 그리고 공단부담금 제외된 탐성생명은 급여 전액 본인부담금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고요. 거기다가 비급여까지 A사는 비급여만 치료만 되는데 탐성생명은 이 두 개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매우 큰 장점이 있더라.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암검사부터 일단 소액암통원까지 차별 없이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박상선, 바늘생검 6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전립선, 바늘생검 20만원 상급종합병원, 암통원비 최대 56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매우 큰 장점이 있다. 그리고 생보의 강점은 1호종 수습이죠. 하오프란 수습이에요. 표준형, 경증간편, 355, 325 이 모든 게 백내장이나 체외충격파 등 다빈도 수술 60일 면책기간이 있고 타사는 종수들은 365일 면책기간이 있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또한 생보의 강점은 선처성이나 아니면은 요실금 이런 부분들이 보장이 되는데 손보영 종수비비는 몇 개 회사 빼놓고는 보장에서 제외된다. 이런 부분들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1호종 수술 특약 3대 상품 탑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암치료 331 시속플랜이에요. 3만원, 3억, 암치료 그리고 1인식까지 이 모두가 일단 종합적으로 넣어서 가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반복 암치료 최대 1억까지 보장이 되고 그리고 반복 갑, 갑상선 기타피부암 4천만원까지 우리 암치료 6억짜리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빈치, 레보 아이 수술 2천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거 외에도 전액 본인부담금 표적항암 1억 카티 5천 그리고 1인식 한참 저번 달에 붐이 불었었죠. 최대 54만원까지 넣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전부 다 넣게 되면요. 가입금에 사망보험금 100만원 레보 아이 1천만원 그리고 특정암 제외 1천만원 암치료 10년간 1천만원 갑상선 4백만원 전액 본인부담금 표적항암 1억 카티 상급병실 이런 단어도요. 보험료가 3만원밖에 안 돼요. 3만원, 4만원밖에. 그러니까 보험료가 매우 매우 저렴하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에요. 통암, 암 소외감, 검사, 수두비, 전이, 통원까지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하고 소외감 진단이 없이도 탄탄하게 구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갑상선 바늘생검도 60만원 반복 암치료비도 최대 4천만원까지 다빈치, 레보, 아이소들도 2천만원까지 갑상선 발생 후에 전이암 진단받았어요. 또 천만원 상급종암 암통원씨에도 56만원 1인씨 입원해세도 54만원까지 최대치로 이거 단어도 보험료가 봐보세요. 얼마예요? 3만원, 5만원대밖에 안 된다. 암에 강한 탐성생명 생애 보장보험이 출시가 되었어요. 신사품인데요. 암 5년 내에 생존율이 무려 몇 프로예요? 72%라는 겁니다. 72% 매우 대박이죠. 그래서 암에 걸렸다고 해서 노후가 무너지면 절대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노후에 두 부부가 만원짜리 국밥만 먹고 산다면 적어도 만원짜리 두 명 삼시세끼 365일 20년간 해도 약 얼마예요? 4,380만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암에 강한 요즘 보험은요. 납입 기간 중에 암 진단받으면 웬일이야. 진단비도 나가고 내가 납입했던 보험료를 다 돌려준대요. 완전 미친 암보험이죠. 완납 이후에는 암에 진단받을 때 50%만 주고요. 생활비도 65%까지 암에 안 걸린다면 완납 시점에서 105% 20년 완납 시점에서 105% 주다 보니까 정말 미친 대박이다. 거기다가 사망에 뜨는 사망 보험금도 나가죠. 여러가지 정말 최강 암보험이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에요. 암 생활 서비스도 최대 65%까지 확대가 되었고요. 보험료 환급 특이한도 200만원까지 장기납에 더 유리하고 약 20년 납입했을 때 105%까지 환급이 된다는 거 그리고 5년납 7년납 도입도 되기 때문에 매우 좋고 연금 선지급 으로 노후자금을 활용하셔도 매우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20년간 40세를 하면 보험료 18만 1500원이에요. 주계약 5000만원일 때 그럼 여성은 16만원 남성이랑 한 2만원 정도 차이 나는데요. 15년나 40세 만기로 해도 보험료 차이가 20년이랑 솔직히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15년이나 20년 이런 식으로 하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삼성경영전기 대표들이 가입을 해서 보험기간 중 변경으로 보장기간이 업이 되고 90세 만기에서 95세로 환도가 올라갔다. 조기체증구조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10년차 이후에 5년 이후 체증역 그리고 5년 7차 년도에 일단 고연령 황금류 인상으로 경쟁력이 되어 있고요. 유병자도 대표분들은 여력이 되신다면 30억까지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매우 큰 장점이 있고 42세까지는 20억 43세에서 52세까지는 25억 그리고 53세는 30억까지 가입이 된다. 뭐 경영인정기 이렇게 여러가지 상품 내용 쭉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뭐 경영인정기 네 경영인정기 이제 거의 관심있어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대표분들 아니면 솔직히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은 저렴한 일반 보험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탐성 봐줄게요. 탐성 다 드림 건강보험이에요. 생보라서 가능한 올인원 보장과 황금이 좋다는 거죠. 주보험 보장 내용에는 2천만원이 있는데요. 일반암 3천만원 유사암 갑기영재 600만원 거기다가 고해감 내열간 중대수술 내열간 수술 중환자 교통장애 다 들어가고요. 만기 완납시에 내가 납입한 보험료 100%를 황금해 주고요. 그뿐만 아니고 허혈성 급성 뇌심 산정특례 4대 소화기계 이 관열 비관열 모두 다 다 들어가요. 진단 수술 입원 재해 기타 만기까지 다 넣어도 주보험 하나만 가입해도 최대 30까지가 보장을 받을 수 있고요. 고급형 선택 시에는 독감 치료비와 응급실 내연비까지 29종까지 가능하고 만기에 생존 만하고 있으면 총 납입보험료를 100% 황금을 받을 수가 있대요. 내가 20년 납입일 때 20년 미후에 보험기간 내에 보험금 받더라도 만기 생존 시에는 전액지급이 되고 납입기간 내에 납입면지를 받더라도 납입할 보험료까지 전액 지급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만기 후에 연금 전환 시 추가 보너스도 있어요. 그래서 전환 시 거치형으로 선택 후에 신녀 유지 시 10% 추가 적립까지 그래서 삼성 다 드린 건강보험은 추천 모델은 최대 가입 금액 그래서 5세 10세 20세가 있는데 보험료가 좀 비싸긴 하죠. 여성분들도 좀 비싸고 하지만 여기서 보시면 만기 시에는 100% 환급까지 받을 수가 있고요. 추천 모델은 보험학 부담대 하신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실속 광구자로 절반만 절반만 구성하셔도 나중에 납입기간 끝나고 100% 환급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뿐만 아니에요. 아는 사람들 다 아는 저렴한 삼성 치아 보험 라이나 치아 보험이 가장 1순위 그 다음에 삼성 치아 보험이 가장 많이 판매가 된다는 거죠. 우리 보처리죠. 치아 발치 후에 임플란트 브릿지 틀리 그래서 발치했으면 42만원 치조고료는 50만원 임플란트는 당사 100만원 합산 200만원까지 재식립하면 임플란트 보험은 받고 나중에 빼고 또 박으면 재식립까지 특히 보존치료가 많이 나와요. 크라운 전체 일을 금리 씌우면 40만원 일온레인은 20만원 복합레지는 15만원 제외로 파손 시에는 10만원 만기시 연구치 유지시 100만원 보존 보철 다 들어갈 수 있고요. 실속형과 표준형 이런 식으로 반구자 보험료가 라이나보다 좀 더 저렴한 것 같아요. 물론 보장한도가 좀 더 적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더 행복한 종신보험도 5년나 7년나 거의 황금률이 7년 시점에서 100% 5년 시점에서 98%죠. 그리고 최소 가입 한도가 완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5년나 시점에서도 거의 보시면 5년나 시점에서 98% 쭉 나오고요. 가입 연령이 그리고 나중에 10년 시점에서는 121% 나쁘지 않습니다. 20년은 139% 여성들도 똑같아요. 15세부터 쭉 올라가는데요. 거의 보시면 121% 10년 시점에서 121%고 20년 시점에서 139% 나온다. 자 7년 납입일 때도 7년 납입으로 15세로 쭉 갔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7년 시점에서는 100% 8년은 102% 10년은 121% 이렇게 나오고요. 여성들도 지금 50만 8천원 들면 100% 그 다음에 102% 8년 10년엔 121%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간편 더사랑종신보험은 325종신만으로 최대 35까지 무진단 그리고 35까지는 보험료 많이 비싸겠죠. 네. 뇌심 환자들도 2년 내에 입원수도 없으면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5년 납입이면 98% 10년으로 거치해야 비가세팅을 받을 수 있으니까 120% 유병자는 그리고 여성은 98% 10년쯤에서 120% 이렇게 바뀐다. 7년 납입했을 때는 거의 10년 시점에서 121%까지 올라간다. 물론 KDB나 동양 같은 경우는 127% 124% 되는데요. 일단 한도가 높은 쪽으로 가입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2대 Americans 2 3 5 6 6 7 6 9 8 9 10 10 10